안녕하세요. 연극 하이픈 풀 2 연습의 사전 음성 소개입니다. 하이픈은 빼기 기호처럼 생긴 짧은 가로선 형태입니다. 본 소개는 관람 및 접근성 안내, 공연 소개, 포스터, 무대, 인물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람 안내입니다. 본 공연의 관람 시간은 약 100분이며, 2024년 8월 24일 토요일부터 9월 1일 일요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 오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7시 30분, 토요일과 일요일 공연은 오후 4시에 시작됩니다. 26일 월요일에는 공연이 없습니다. 아르코예술극장의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대항로 10길 17입니다. 지하철 4호선 해와역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이며, 소극장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합니다. 티켓 가격은 3만 5천 원, 복지 예매는 1인 2매 50% 할인됩니다. 예매 문의는 010-4820-2519로 부탁드립니다. 접근성 안내입니다. 전 회차에 한국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 그리고 시각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객의 옆에서 속삭이며 해설하는 위스퍼링 음성 해설이 있습니다. 위스퍼링 음성 해설을 원하시는 분은 예매 후 접근성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 지원이나 공연 관람 전 후 대본이 필요하신 분도 접근성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070-8064-1175입니다. 본 공연은 모든 관객이 편안한 환경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열린 객석을 운영합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퇴장하거나 재입장이 가능합니다. 공연 소개입니다. 연극 프리 연습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5명의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 자신의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퍼포먼스입니다. 2023년에 올랐던 프리 연습이 카메룬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가 이방인 이주민으로서 겪었던 감정을 그의 삶과 소리를 담아 풀어낸 1인극이었다면 이번 공연에서는 국악계와 연극계를 가로지르며 활발히 활동하는 강보름, 김솔지, 마포로르, 안준서, 이범희가 함께 확장된 이야기를 펼칩니다. 포스터 설명입니다. 연한 노란색 배경 위로 5개의 흰 원이 서로 둥그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각 원에는 출연진 5명의 상반신 사진이 흑백으로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강보름, 마포로르, 이범희, 안준서, 김솔지입니다. 5개의 원이 둘러싼 가운데 빈 공간에는 출연진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공연 제목이 출연진들 사진을 덮을 정도로 크게 적혀 있습니다. 글자들의 일부 획은 원의 경계를 벗어나 있기도 합니다. 하이프는 붉은색이고 푸른 민트색, 이, 연, 습은 청록색입니다. 획이 두껍고 끝에 머리가 둥근 서체의 글자들이 둥글게 모여있는 느낌입니다. 구불구불하고 자유로운 선들이 마치 펜을 떼지 않고 여러 획을 연결해서 쓴 모습입니다. 무대 소개입니다. 공연장 전체의 크기는 가로 12m, 세로 15m입니다. 신장 165cm인 사람의 발걸음을 기준으로 가로 15걸음, 세로 20걸음 정도입니다. 무대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5m입니다. 본 공연은 무대와 객석 사이의 단차나 경계가 없으며 공연장 내부 전체가 무대가 됩니다. 곧 모든 객석이 무대 위에 존재합니다. 공연 시작 전 입장했을 때의 모습을 기준으로 객석과 무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객석 의자는 두 종류입니다. 접이식 캠핑 의자 30개와 좌식 등받이 의자 20개입니다. 모든 의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객이 들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연 시작 전에는 의자들이 무대의 좌우 양끝에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무대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마주보는 형태입니다. 공연 초반에 관객들이 직접 의자를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연진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의자를 들어 무대 중앙으로 옮깁니다. 시각장애인 관객은 음성 해설 스태프와 함께 이동합니다. 본 소개에 등장하는 방향은 모두 출입구를 등지고 무대 정중앙에 위치한 객석에 앉았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품의 위치와 객석에 대한 해설이 용이하도록 등 뒤 혹은 출입문 쪽을 6시, 정면을 12시, 오른쪽을 3시, 왼쪽을 9시라고 지칭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관객이 의자를 옮긴 후에 객석 형태입니다. 의자가 놓여 있는 전체적인 형태는 양끝이 벌어진 알파벳 U자 모습입니다. 무대 중앙에 캠핑 의자가 11개씩 가로로 2줄, 총 22개, 그 앞으로 좌식 의자 12개가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줄로 놓인 의자들의 양끝머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각각 캠핑 의자 4개, 그 앞에 좌식 의자 4개가 놓여 있습니다. 무대 12시와 6시 방향의 스크린이 있습니다. 두 스크린은 바닥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허공에 매달려 있어 배우들이 움직일 때 화면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12시 방향의 스크린에는 한글 자막과 영상이 송출되며 크기는 가로 360cm, 세로 240cm입니다. 6시 방향의 스크린에는 한글 자막만 송출되며 크기는 가로 240cm, 세로 120cm입니다. 주로 12시 방향을 향해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지만 장면에 따라 객석 의자를 돌려 6시 방향을 향해 앉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장면에서 자막 해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총 2개의 스크린이 있습니다. 무대에 놓여 있는 모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다란 산 모형입니다. 가로 세로 1.2m, 높이 1.6m의 구조물입니다. 나무 액자 틀 14개를 겹쳐 세워 만들었습니다. 같은 모양이지만 크기가 각기 다른 얇은 액자 틀이 겹겹이 맞물리며 쌓아 올려져서 커다란 산의 형태를 만듭니다. 나무 틀은 공우리가 2개인 산의 형태입니다. 전체 구조물의 정중앙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틀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산 같기도 높이 쌓아 올린 장작 같기도 합니다. 작은 산 모형입니다. 가로 60cm, 세로 30cm, 높이 60cm입니다. 모양은 같지만 크기는 각기 다른 녹색과 주황색의 산 모양 판 5개가 7cm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중앙에 위치한 판이 가장 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판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봉우리가 2개인 낮은 산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작은 산 모형 총 5개가 무대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바위입니다. 총 3개이며 극의 흐름에 따라 배우와 수어 통역사들이 이 위에 앉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큐브 형태입니다. 크기는 가로 약 50cm, 세로 40cm, 높이 45cm입니다. 전체가 다 회색으로 칠해져 있어 산의 바위와 같은 모습입니다. 무대의 4시와 5시 방향에 흰색 탁자가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4시 방향에 위치한 탁자는 공연 진행 스태프들이 사용합니다. 5시 방향에 위치한 탁자는 열린 객석 테이블입니다. 열린 객석 테이블 위에는 소음 차단 헤드셋, 인형, 담요 등이 놓여 있습니다. 공연 시작 전과 공연 진행 도중 자유롭게 대여 가능합니다. 무대의 8시 방향에 높이 약 150cm의 스탠드 마이크가 놓여 있습니다. 인물 소개입니다. 모두 한복과 아프리카 전통 의상이 결합된 디자인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상에 출연진 마포 로르의 고향인 카메룬의 전통천 은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돕은 파란색 배경의 흰색 무늬로 이루어진 원단입니다. 흰색 선과 도형들이 만나 이루어진 격자무늬나 마름모 등의 다양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출연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란입니다. 흑인이며 검은색 그레게머리와 동그란 얼굴형이 특징입니다. 상커풀이 진하고 입술이 두꺼운 편입니다. 무릎까지 내려온 길이의 두루마기와 한복 바지를 입습니다. 두루마기 전체가 높은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지는 칫든 파란색입니다. 두루마기 위로 검은색 놀이개가 달려 있습니다. 접었다 줄 수 있는 정통 부채를 들고 등장합니다. 나무 재질에 부채 살의 무늬가 없는 흰색 한지가 덧대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안준서입니다. 머리카락은 검은색이고 앞머리가 눈썹을 가리는 길이입니다. 얼굴형은 동그랗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집니다. 흰색 반소매 티셔츠와 멜빵 형태의 짙은 파란색 한복 바지를 입고 은돕 원단의 넥타이를 착용합니다. 기다란 대금 가방을 등에 맨 채 은색 캐리어를 끌고 등장합니다. 무대의 7시 방향에 깔린 푸른색 원형 러그에서 대금을 연주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러그의 크기는 지름 약 180cm입니다. 이범위입니다. 키가 크고 마른 편이며 웃을 때 잇몸이 훤히 드러나는 인상입니다. 흰색 티셔츠 위로 짙은 파란색 다포를 입습니다. 다포는 한복 겉옷의 일종으로 반소매 형태이며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입니다. 옷고름은 은돕 원단입니다. 그 아래로 품이 크고 천이 얇은 흰색 바지를 입습니다. 무대의 7시 방향에 깔려있는 방석 위에서 북을 치는 장면이 많습니다. 강부름입니다. 체구가 작은 편입니다. 검은색과 노란색이 섞여있는 단발머리이며 동그란 안경을 씁니다. 흰색 반소매 티셔츠와 높 원단의 개량 한복 바지를 입습니다. 바지의 품이 넓고 천이 얇아 춤 사이가 잘 드러납니다. 주로 무대의 10시 방향에 눕거나 앉아있습니다. 그 주위로 책 여러 권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김솔지입니다. 밝은 갈색 머리카락이 귀 바로 아래까지 내려오는 짧은 단발머리입니다. 이목구비가 크고 또렷한 편입니다. 높 원단의 빵모자와 흰색 반소매 티셔츠 그리고 청바지를 입습니다. 청바지의 양 바깥쪽 옆선은 높 원단으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주로 무대의 1시 방향에 놓여있는 사각형 단상에 위치합니다. 푸른색 천이 깔려있는 단상의 크기는 가로, 세로 180cm, 높이 15cm입니다. 그 위에 놓여있는 장구를 포함한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합니다. 지금까지 연극 프리 연습의 사전 음성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